이미 여러 번 지원됐던 손실보전금은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효율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우선 예전에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오늘 정후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